우리 집고양이, 순이, 종이, 도리, 그리고 리노 귀여워서 세상 뿌셔! 자, 준비했어? 아 진짜 이 형이 형이 진짜 손이 너무 힘들어 나 완전 모르겠는데? 싫어 아 진짜 싫어 뭐야? 모양이야? 고양이처럼 오, 좋은데? 고양이처럼 하네 오, 좋은데? 냥냥냥냥냥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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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? 고양이 발바닥? 발바닥? 민호 형 거 민호 아아 맛있게 먹어 민호가 약간 고양이 같아요 기지개 펴고 박수도 치고 고용종이 가만히 있는 고양이 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? 방금처럼 이렇게 바깥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돌리고 돌 돌리고 특히나 약간 동물들이 더 그렇지 않아? 소리가 나면 한 번 쫓아나 봐야지 역시 넌 고양이었어 멍멍 여하 히히히히 히히힛 이만큼 그냥 캐슐하게 스타일리스트군께서 입혀주셨는데 오늘 색깔 참 좋은 것 같다 잠을 쐬다 이렇게 잼잼잼잼 하시면 돼요 아이고 화이팅 웨이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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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에 계신 모든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스트릿 키스를 만나다의 스트릿 키스 MC 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방 같이 쓰는 거야? 아니요 그냥 리노가 왔어요. 나는 그 이의 능력. 너 나가. 안 되는데. 난 샤워실 안 써. 민우 씨의 충격 고백. 샤워를 안 해. 샤워실에서 양치를 안 한다고. 나는 샤워 안 해서. 샤워하면서 양치를 안 해. 샤워를 안 해서. 조금은 샤워를 좀 작게 하는. 뭐야. 원래 카메라. 아이고. 내가 내가. 민우 형은 뭐 참지킨을 보더라고요. 고양이 혹시 고양이 생수를 잘 받으니 근데 정말 땅 치즈 네네 맞아 맞아 다음 소유 치칸부에 오게 있어 치과장입니까 왜 여자가 많은데 왜 여기 왔는지 없어 앉을 때 되게 많은 것 같아 없어 나 왜 이렇게 어디에 있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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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테이 이렇게 두거봐 하하하 하하하 오! 아어어어어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로 할까? 맨날 목소리 크게 막 이러지만 노래할 때 이러지 섹시 좋아 갓 메뉴 예? 시 메뉴 예? 킹 메뉴 예? 킹 메뉴 갓 메뉴 예예 오늘 리누의 리액션 덕분에 찬방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누나야? 예 신경 이 오늘부터 조조 아니, 드디어 또 이러고 있었어 야생 고양이들 잘 말하던가? 처음 봤어 리누 형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이때 보고 아니 고양이고 민호 또 다 집중한다 약간 고양이 냄새가 나나봐 귀엽다. 뭐라는 귀엽므를 했지? 아 깜짝이야. 아우 깜짝이야. 아우 깜짝이야. 아무튼 이제. 아우 깜짝이야. 아! 시끄럴, 시끄럴, 시끄럴! 아 뭐야! 던지세니까 잡아요? 어? 그래? 뭐야? 하나, 둘, 셋! 아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감사합니다. 아. 진짜 너무... 뭐야, 누구야. 만 원씩 축하 축하! 어머. 다 보고. 여러분. 10분간 베이징 덕! 스테이 꽤 꽤! 뭔가 받으면서도 되게 뒤에서 예약등보로 데려오면 안 되니까 뭐야? 예약등보로 데려오면 안 돼! 와우! 와우! 3명은 2명을 날때는 1명을 담고있어 이 시간을 일어났는데 4명을 내고있는 전장 저렴한 2019년 동안 2명을 준비해둔 2명을 준비해둔 3명을 준비해둔 3명을 준비해둔 5명을 준비해둔 3명을 준비해둔 3명을 준비해둔 어쨌든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잉호씨 한마디 하고 싶은가요? 여러분 행복하세요 땡큐 스테이지 땡큐 베이비 스테이지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